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회사들이 코스피 기준 100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했습니다. 12월 결산 620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,474조 4,8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.55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영업이익은 91% 증가했고 순이익 역시 107% 늘었습니다. 다만 코스피 상장사들이 양적 질적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부진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을 기반으로 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겠지만 지난해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이익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.